자,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 37분이고요. 오랜만에 이제 마감도 끝났고 방송 좀 이제 다시 제대로 시작하자 싶어서 닥소방송을 켰습니다. 만 방송 제대로 켜졌나? 몰라. 일단 오늘은 노래 버플레이 하려고요. 예전에 혼자서 그냥 심심해가지고 방송 끄고 하긴 했는데 오늘은 방송 켜고 뉴 게임 어? 잠시만, 뭐 하나 지우자. 뭐, 뭐, 뭐를 지우지? 뭐, 뭐를 지우지? 이거 지울까? 야, 미안하다. 잘 가라. 그렇게 무이 캐릭터는 사라졌다고 한다. 몰라. 어디, 뭐라고 할까? 화이팅. 빈질. 노. 랩 업. 어댈 레벨. 랩 업. 어댈 레벨. 압. 잠시만요. 노래 좀 켜자. 아아... 좋았어. 되었고. 남자는 역해져. 부상품. 쥐 나면 쏠 하... 아, 맞아. 쏠 필요 없이 지금. 먹기지. 불보석? 아아아아... 생명의 반지 끌까? 어, 생명의 반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노래 법이라... 어차피... 생명의 반지 끌까? 그럽시다! 하도 오랜만에 해서 지금 거기다가 생김샘. 쓰읍. 가지지 못한 자가 나오려나?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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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을 할까? 그냥. 도적할까요? 근력이 9밖에 안되네 근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네 녹턴님 어서오세요 랩필 끄고 갈거긴 한데 뭐하지 항목 1 기사 항목 2 용병 항목 3 도적 항목 4 가지지 못한 자 아니 가지지 못한 자가 무난하긴 한데 아니 근데 도적같은 경우는 도적의 단독가 도적해야지 도적해야지 갑자기 땡겼다 도적을 한다 도적의 단독 하나 믿고 갑니다 1래플은 가지지 못한 자 밖에 못해요 아 그래요 우씨 우씨 다 부지다 다 부지다 인간적으로 여기 뭐지 이거 스포츠바라야 이것도 거작대기로 바꿔줘야 하는거 아님 인간적으로 안 그래요 어 생김새가 왜 없어 아씨 몰라 그냥 가 나 근데 이거 닭소 진짜 안한지 엄청 오래되가지고 매우 다 부지다 하고 교도사 갑옷 같은거 입어보시는 것도 교도사 그거 하면요 어차피 차이 없어요 교도사 하면은 필요가 없어요 아유 그거 뭐지 채영이 왜 한 번에 안 죽어? 아 도적의 단독을 저거 제제제제 누구였더라 어? 회색지 구해야겠죠 그래 아 잠시만 근데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서 키가 조금 헷갈린다 2 맞고 2 맞고 야아 맞아 Q가 이거 뭐지 저거고 잠시만 이거 화면 전환이 너무 어려운데 오랜만에 해서 아 잠시만 나 왜 자꾸 Q를 누리 아 잠시만 이거 뭐 프레임 해가지고 그래 어 뭐 프레임 해가지고 자꾸 키가 헷갈려 컨트롤이랑 스페이스바랑 시프트랑 해가지고 어 자꾸 컨트롤 누르고 돼 이거 야 야 돼 야 야 데미지 드럽게 한다는거 봐라 어 맞았어 감히 날 때려? 야 아프다 설마 나 얘한테 중간 아 근데 얘한테 에스트랩 몇번이나 쓰냐 으쌰 아 평화롭다 아 근데 일렉 캐릭터 너무 오랜만에 한다 일렉 캐릭터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플러스 뭐라 해야지 공속이 너무 느려 오랜만에 했더니 스테미너도 쪼달리 이 기분이 너무 낯설다 정말 내가 안하기 진짜 안했나보다 내가 인간치 안했나보긴 하다 주작감이 낯설다 어 잠시만 아 맞아맞아 낯선거 맞구나 아 뭐 프레임 하다가 와가지고 더 답답해 심지어 요즘 뭐 프레임만 했더니 게임이 너무 답답해 호호호호호 야아 안 좋네 아프다 새끼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오랜만에 하는데 맨톰패링을 오랜만에 하는데 맨톰패링을 아니 왜 주먹질이야 이 자식은 오랜만에 보는 주제 야 패릭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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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힌다 자꾸 워프레임 때문에 뭐지 저거 누르고 있어 뭐지 이를 누르고 있어 내가 공격하는데 근접공격 으아 실수 야 큰일 났다 아 나는 왜 맨톰패링을 생각 못했지 왜요 설마 내가 어 고작 군단한테 고생할 거를 기대하셨나 이미 고생중이긴 한데 야 안 떨어지냐 일때 그렇게 먹을 때가 되는데 잘가 갑시다 무의미 에스군 깔깔 아 근데 뭔가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게임이 되게 새롭다 게임이 되게 새롭다 갑시다 음 아 흠존된다 제가 1렙프레 할 땐 그거 생각 못해서 아 아 그냥 방패 들고 잡음 아니 흥분하고 오시죠 어서 흥분하고 오세요 어? 빈즈리가 노래 법 플레이한다 어서 홍보를 하고 오라고요 오 음 오 오 오 바쿤ager 암 어 아, 근데 이거 오늘 방송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목이 아파서 방송을 오늘 너무 많이 했어? 너버프레임상 한다고 응? 아무튼 갑시다 산뜻한데? 야, 등댕이 이쪽에 있지 않냐? 야, 멍멍아 어이, 어이 그쵸? 이 똥개가 야, 이 똥개야 찬불 야, 뭐 좋은거 좀 줘봐 아, 지금 아닌가? 아, 좋은거 좀 줘봐 아, 지금 아닌가? 아, 지금 아닌가? 그리고, 에스트 좀 갈고 옵시다 아, 목아퍼 에이, 아저씨 에이, 아저씨 에이, 아저씨 에이, 아저씨 에이, 아저씨 어디이, 분배를 에이, 네, 비 케어풀 에이, 네, 비 케어풀 쓰읍 아, 당검이 없으니까 허전한데 할머니 당근파름? 오, 파네 대거? 대거라도 들고 다닐까 허전하거든요 지금 손이 너무 손이 너무 허전해 쓰읍, 대거말고 도적의 단도 안파니? 안파슈? 일단 그냥 할까? 그냥 하고 나중에 그레이라한테 저거 단도나 팝 단도나 삽시다 도적단도 쓰세요 네, 끄니까 도적단도 쓰게 이따가 그레이라에 데려옵시다 그레이라서 얘나 잡을까? 오랜만에 야 덤벼라 애송이 갈까? 저리가! 으쌰 으앰 음에 아파요 크다아아아 죽었다아아 흐흫흐흫 아, 그냥 근데 단독 써야겠다 허전하다 최소한 루체론이라도 잠시만, 나 저거 안찍었니? 설마? 어, 깜짝이야. 에이, 구르기 캐치해 다니냐? 흐흐흐흐 자, 일단 소울 회수하고 소울은 어디다 써야하나? 그냥 템 사는데나 써야하나? 아, 송진이나 삽시다. 확 Sic자 귀를 열어아 안 귀요, 일러라 에잇 반지 껴있네 야, 반지가 껴있는데도 이미... 이 피야? 아이구야 아, 진짜.. 피가 에지간히 쪘구나! 나간다! 어? 나 달인한테 몇 번 죽음? 이 자식 안 되겠는데? 잠시만.. 달인한테 몇 번 죽는거지? 이딴 나무방패 안쓸래 이거쓰도 오히려 개판되는거 같애? 이놈의 놀판지 흠 우옹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갑시다! 얌마! 나 왔다! 이모위 왔다아 으으으! 실패! 야 와라 어? 오래 걸리네? 아씨 야 너 일로와 어디였더라? 얘 낙사시킨 데가 여기다 야 너 일로와 아프다 이 개 잠시 딴 데 보고 있었는데 그냥 나중에 잡을까? 그냥 나중에 잡을까? 아 짜증나네 아 목 아파 나아 나나나나나나 아 근데 데미지가 너무 조금 나온다 지금 백 백삼십 하아 너무 연약한데? 요즘 고래플레이만 하다가 이걸 여니까 되게 힘들다 마지막으로 한게 저 500레비인가 그거니까 애초에 야 진짜 펴펴 응? 캬아 진짜 올챙일적 기억한다 이제 그냥 갑시다 아 잠시만 위에 저거 있지 않나? 밤병은 있니나 밤병은 없네 밤병은 없네 나중에 옵시다 나중에 강화나 하지 뭐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잠시만 방패라도 하나 줄여올거 그랬나? 제사장에서 에이 에씨 몰라아 가겠지 안그랴? 갑시다 야 데미지스 진짜 개똥이다 지나갑니다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응 수고 나갑시다 어 실패 지나갑니다 야 지나간다 아하씨 안찍혀 그냥 굽게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 야 와 나 다 까먹었구나 네가 양손잡 하면 어떻게 할건지 응 무엇이 죽었지 자 갑시다 아 나 근데 약간 지금 마음이 급해 진짜 급한게 오랜만에 해서 솔직히 이거 어떻게 했더라 지금 그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약간 마음이 급해요 정말 지금 템 위치들도 그렇고 1회차여가지고 나오는 템들도 시연찮고 뭔가 좋아 네 치자 자 수고 보석을 내놔라 됐다 갑시다 아이안 아이안 때끼 때끼 야 너 그거 도저개단도 안주니? 줬으면 참 좋았을텐데 잠시만요 사용병이 이럴 때 필요한 아 그러고 보니까 미믹 잡고 올걸 그랬나? 수고 아 미믹 잡고 올걸 그랬나 진짜 나갑니다 오우야 나갑니다 오우야 호우 어우 몸에 떼꼼한 힘이구나 갑시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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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낙살본 낙살본 신나갑니다 으어우 죄송합니다 착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성진을 바를 필요까지 있나 싶기도 하고 무기가 이게 어 116 불어들소드 여건 들자 차라리 거미났지 그래도 설마 얘한테 죽겠어 야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잘못하면 죽을지도 낚시 좀 채우고 빠지고 으쨰 하나 둘 한번 더 호잇 호 끝 오우 볼드한테는 죽지 않았지만 뭔가 불안불안했다 아 아 나 긴장했었다 설마 볼드한테 죽나 진짜 볼드한테 죽나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속으로 설마 볼드한테 죽을까 아이 그래도 설마 볼드한테 죽나 죽나 하하 아 여기 뭐 먹을 거 있던가 아 맞아 저기 루체론이지 루체론만 좀 주워갑시다 아야 루체론 지금 못들죠 생각해보니까 지나갑시다 아 그러니깐 노래법이라 이거 오프라인 해놔야나 하이 네 아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진짜 아 뭐 프레임이라 키가 헷갈려 자꾸 컨트롤이랑 2를 누르고 있어놔 플라스노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니가 미쳤어 떠나버렸어 아이야 그러고 보니까 유해를 그냥 죽이면 유리아가 오나 집 데려와서 유해를 있잖아요 그 레벨업 해주네 걔를 집에 데려가가지고 죽이면은 저걸 주나 거시기 구독 유리아가 오나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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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돌덩이들 안 무겁나? 이야 진짜 이놈의 성직자들 도대체 뭘 믿는지 난 그게 더 신기해 그게 더 궁금해 난 진짜 야 나와봐 이 똥개가? 이 똥개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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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겨봐 다행히 여기네 갑시다 그리 안 멀어 아 기껏 생긴 잠불을 이렇게 아깝게 날리다니 근데 이거 한 대는 버틸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보스 공격 텔레벌이라도 고맙고 고맙고 맥고 감사합니다.